여러분, 다시 한 번 살짝 박수로 맞춰주시면 또 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한번 잡히시다 연출을 맡게 된 여우입니다. 오늘 드디어 첫방인데 긴장도 되고 되게 설레는데요. 저희 현장에서 되게 좋은 작품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오늘 첫방송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멱살 한번 잡힙시다에서 프로 멱살로 멱살 한번 잡힙시다라는 프로를 진행하는 기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멱살 한번 잡힙시다에서 납부놈들 수갑 채우는 강력반 형사 김대현 경의 역을 맡은 여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벌잇의 수설가이자 서정환 남편 서류제업을 맡은 장승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본을 읽었을 때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매회 좀 반전, 재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흡입력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되게 재미있게 빨리 읽었고 또 그 사건들 안에서 인물들, 캐릭터들이 여러 변화들이 있고 저도 재미있게 읽었고 아, 시청자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매력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자 역할을 처음 하는 거여서 감독님이랑 많이 상의도 하고 기자님들이 인터뷰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평상시의 말투와 그다음에 취재할 때의 말투 그리고 진행할 때의 말투가 다 다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다른 느낌으로 가장 기자답거나 가장 MC답거나 그런 프로를 진행하는 MC답거나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드라마가 저도 처음에 저희 드라마가 추적, 멜로, 스릴러 이런 타이틀들이 많이 뜨는데 좀 생소했는데 대본을 보니까 그 부분이 뭔지 정확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추적하고 사건을 취재하고 그런 면도 굉장히 쫀쫀쫀쫀쫀쫀하게 잘 완성되어 있지만 세 명의 관계가 굉장히 잘 얽혀있어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제 관계를 보면서 흥미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재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방금 김완윤 선배가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 저는 캐릭터에 있어서 좀 뭔가 하나의 동물로 비유하자면 독수리나 매 같은 이미지를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예민하고 섬세하고 형사이면서도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그 예리함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연기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전반적인 비주얼이나 느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깔끔하면서도 예리함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우리 드라마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방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건이 진행되고 소용돌이에 빠져들수록 언밸런스하게 멜로가 더 짙어져요. 세 사람이 엮여있는 그런 관계성이 굉장히 촘촘한데 과거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 인물이 이랬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세 사람의 관계가 더욱 짙게 된 부로 인해서 아마 좀 뭔가 굉장히 밀도 높은 그런 장면들이 많아지는 게 우리 드라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드라마 연기를 하면서 매번 쉬운 신이 없습니다. 매번 긴장을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소한 감정이라도 좀 안 놓치기 위해서 감독님 포함 모든 작가 모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이 놓치지 않는 그런 포인트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네, 서울우제라는 인물은 굉장히 서사가 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소설가인데 이 친구가 어쩌다가 글을 쓰게 됐을까 어쩌다가 소설가가 되었을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우제가 가진 서사와 맞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정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본도 그렇게 전개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 저희 작품이 각자의 사랑을 해서 뭔가 자기가 받아들이는 사랑이라는 언어가 질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자기들의 사랑의 표현들이 어떤 사건을 만들고 그게 꼬리를 불어서 끝까지 가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 구조 자체가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저희 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주요 배우 인물들이 각자 나름의 사랑의 방식들이 굉장히 아주 재미지게 탄탄하게 보여질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는 그 전작품이 공항 가는 길을 KBS와 함께 했는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음... 이번 작품도 KBS다 보니까 좀 그런 기운과 함께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KBS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글쎄요. 부담감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사를 제가 검색을 하는데 타이틀이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타이틀이 많이 떠서 사실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부담이 되지만 사실 그만큼 저희 드라마를 제가 선택한 이유와 현장에서의 저희가 촬영하는 그 느낌들을 보면 정말 파이팅이 넘치고 너무 재밌어요. 그 어떤 드라마보다 저 정말 재밌고 열심히 그리고 저희 진짜 오늘 새벽만 나왔지만 오늘 같이 참여하시지 않았던 주조 배우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저 현장 가는 게 물론 몸은 피곤하지만 갈 때마다 항상 설레고 이번에는 상대방은 어떤 용기를 할까 우리가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까 라고 항상 설레면서 현장을 가기 때문에 이런 작품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기운을 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불어 KBS 드라마도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희망사항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다들 현장 분위기 좋고 서로의 캐릭터에 대해서 잘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제 그 김와날씨 연우진씨 장승류씨 다 기존의 캐릭터에서 조금 더 변화된 캐릭터를 맡은 거라서 고민도 많으셨을 테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더 얘기도 많이 하고 배우들끼리 그 얘기도 많이 하면서 뭔가 이 장면들을 좀 계속 만들어 나갔고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지금 잘 좋은 작품 재미있는 드라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원작은 참고를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원작에 있는 작품을 보통 어떻게 리메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면 그거는 반반인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이제 원작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참고를 하는 편인데 우리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별다른 그런 별다른 주문은 없었고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창작과 상상 속에서 어 내가 감정을 조금 더 풍부하게 나가는게 연기를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직감정으로 했습니다. 어 저희 대본이 굉장히 조금 글도 많고 삭막하고 어 뭐랄까 좀 건조한 편인데 어 연기로써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훨씬 더 배우의 어 개인적인 능력으로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여지가 컸기 때문에 원작을 참고한다라기 보다는 제 상상과 창작을 통해서 좀 더 저만의 색을 입히자라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원작을 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어 줄거리 줄거리를 봤는데 어 어 연효진 배우님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그 어떤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원작이 이제 소설 웹소설이다 보니까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저는 대본에 좀 더 집중을 했고 그 안에서의 캐릭터를 좀 더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음 그랬던 것 같고 동물은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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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만을 보자면 이제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그런 열혈 기자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아마 그 맹수들이 아닐까 흐흐흐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자? 아 뭐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흐흐흐 느낌이 다른데요 흐흐흐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도 봤고요. 그 보면서 근데 느낌은 좀 많이 다르지만 그렇게 이렇게 파고드는 여러분도 있었고 네 제 남대로는 사실 되게 많은 자료들을 좀 보긴 봤는데 네 제목들을 좀 얘기하기가 아 아 네 어 저는 그냥 너무 궁금해서 원작을 음 중간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궁금했어요. 네 뭐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네 그 원작을 읽으면서 저 서울의 자라는 인물은 결이 완전 달라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 구조 자체도 다르고 어 근데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서정은이라는 인물의 사회적 위치 네 입지 그런 것들을 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 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얼마만큼 어 생각하고 품을 수 있을지 또 이 드라마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어 떠받두고 살아야 되나 뭔가 어 그런 어떤 어 기준점을 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재라는 인물을 어 어떤 사물에 비교하자면 만년필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흔히 모나미 글패처럼 어디서나 쉽게 이렇게 접할 수는 없으나 어 정작 잉크가 없으면 음 고급진 어떤 소품에 불과한 그냥 그냥 멋스러운 어떤 그런 이미지 네 그 잉크는 이 무재에게 정원이라는 존재이다 라는 생각까지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고급진 만년필 그리고 뭔가 비교 하고 싶네요.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독수리 사자 만년필 같은 배우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비슷하다는 얘기는 생각하기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저는 요즘 촬영이 한창이지라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네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비슷한 지점이 있다고 느꼈는데 또 그 만들어내는 시청자가 볼 때 색깔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또 이 살인작권의 범인을 또 찾아야 되는 그 수사적인 부분도 있어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고 음 요즘에 이제 또 비싼 얘기들이 한창 나올 수도 있는데 저의 저의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좀 다른 색깔일 것 같고요. 뭐 저희만의 색깔을 잘 이번에 드러내서 좀 좋은 잘 좋은 작품 만들었으니까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뭐 그 김하늘씨가 이제 8년만에 아까 나왔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8년만에 나온 것보다 저는 이 작품의 그 기자로서 이 캐릭터를 연구를 많이 하셨고 고민하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들이 되게 좋아할 거고 또 이 세명의 관계에서의 나타나는 그 멜로우들 예전에도 좋은 작품 하셨듯이 이번에도 좀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들은 그 생각은 안 해봤고요. 하늘씨가 잘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답변은 김하늘에게 넘기시는 우리 감독님.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보통 장르물이나 약간 이렇게 스릴러 이런 그런 장르의 작품을 보면 아 멜로드는 좀 배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장르적인 부분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희 드라마를 보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그 세 명의 그 멜로 감정? 이라고 되거든요. 그런 세 명의 얽힌 감정들이 그 안에서 너무 잘 버무려져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추적 스릴러라고만 하면 사건화에 대해서만 보면서 가기 때문에 어 누가 범인이지? 누구지? 뭐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면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드라마는 이렇게 그 안에서의 그 좀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그런 포인트들을 저희 멜로가 잡고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작가님이 너무 탄탄하고 탄탄하고 정말 감정적 감성적으로 잘 써주셔서 아 정말 우리 드라마가 좀 다른 드라마와 다르게 정말 추적 멜로 스릴러의 가장 큰 포인트가 핵인 어 정말 그 첫 번째가 되는 그런 드라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아까 질문이랑 맞는 대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저의 소개에서도 나온 것처럼 전 남친이고 사랑했는데 헤어섰던 전 남친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근데 사건이 얽혀서 전 남친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굉장히 미워할 것 같아요 일적으로 이제 만나는데 근데 또 제가 그 안에서 사건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그리고 또 직업도 형사와 기자 뭐 그러니까 그 그거를 풀어가는 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청률은 저 두 자리 숫자를 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선 그 기사 제가 봤거든요 사실 진짜 부담스러운데 우선 김남용 선배님이 나오시는 원더풀월드가 시청률이 너무 잘 나와서 되게 안심이 되고 오히려 좋았고요 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저희는 색깔이 많이 또 달라서 저희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유일도 다르니까 채널도 다르고 그래서 또 원더풀월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만큼 또 힘을 받아서 저희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다 같이 두 자리 숫자를 가서 저희 이제 드라마들이 다 좀 더 이렇게 네 시청률도 많이 좋아지고 좀 더 풍요로워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슷한 이야기더라도 그려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히려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의 매력 중에 하나가 좀 물론 탄탄한 대본이지만 그 안에 이제 계속 보다보면 이 캐릭터들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단 김환일씨가 맡은 캐릭터는 그 굉장히 잘나가는 기자였다가 사건을 통해서 두 남자가 얽히는 건데 뭐 멜로의 멜로퀸이라는 이름처럼 예전에 좋은 작품 많이 하셨고 하지만 이 기자 직업의 프로페셔널한 기자를 역할 이런 역할을 많이 하진 않으셨는데 상대적으로 그래서 부담감도 있으셨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하신 것 같고 더 재미있게 만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연우진씨도 멜로코나 이런 장르는 많이 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아까 독수리 얘기하셨듯이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신 것 같고 또 장승조씨도 장승조씨의 캐릭터 어제는 정말 변화무쌍한데 아마 예전에 이런 캐릭터를 안 해보셨고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 다들 고민하시는 배우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어 그런 것 때문에 현장이 좀 더 이렇게 열기가 흥분했던 것 같고 또 으쌰으쌰하면서 더 재미있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좀 또 재미있게 우리가 즐길 수 있어서 좀 저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음 아무래도 좀 액션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크게 몰입을 하다보니까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뭔가 감정이 다 일으키고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감정은 이미 어 상대 우리 배우님분들께서 다들 저를 잘 만들어 주셨고요 액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만의 호흡이 아니라 상대 배우의 호흡과의 수면된 어떤 그런 경험들이 계속 노하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분들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정원 남편이 서정원 남편이었으면 꼭 같습니다 네 서정원 남편이고 싶었고 네 남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어 아픔을 가지고 살아내다가 정원이를 만나서 살아가게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네 나머지는 드라마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멱살 한 번 잡히시다라는 저희 드라마에서 예쁜 쓰레기가 되고 싶습니다 어 역시 워딩이 예 소설가 나오십니다 네 어 설명을 조금만 해주실까요 네 네 다양한 모습들을 지금 계속 찍어왔고 또 그 안에서 개연성과 뭔가 이 정원이를 실제로 설득해야 되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설득 당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쁜 쓰레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어 형이 쓰레기라고 말씀하셔야죠 굉장히 저는 난감한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제목과 조금 연관을 짓자면 어 멱살 한 번 잡힙시다 라는 제목이잖아요 근데 두군가의 멱살이 아닌 어 두군가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음 그런 인물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매력의 포인트로 잡았어요 우리 드라마 같은 경우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이 인물의 어떤 시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깐 사랑에 대한 의심과 질투가 있고 어 오해가 있고 그래서 어 기존에 해왔던 어떤 저의 그냥 달콤한 멜로와 편안한 멜로가 아닌 어 이 사랑이 난 굉장히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지점을 저는 이렇게 갖고 연기에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깐 굉장히 그 트라우마로부터 못 벗어났는데 이 인물 누가 엮이게 되고 사건에 빠져들면서 그런 지점들이 서서히 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음 나중에 결국은 사랑이란 아픈 것과 힘들고 괴롭다기 보다는 아 누군가에게 또 손길이 되고 구원해줄 수 있는 위대한 가치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전환점을 받게 되는데 음 그런 포인트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캐릭터를 준비하고 그런 저만의 김태현의 어떤 매력으로 이렇게 구현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멜로 추정 한단어요? 한 단어? 예쁜 쓰레기가 너무나 강력해서 생각을 하는게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생각이 안나서 마지막 인사할 때 제가 한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보셔고 네 멱설 한번 잡힙시다 어 서정원이라는 인물을 잘 따라오시면 여러 어 다치고 다양한 인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빠져드는 순간 빠져나오실 수 없을 겁니다 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녁 열심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쓰레기통고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나쁜 놈들의 어떤 그런걸 청산하는 것도 있지만 어 이런 그런 마음들을 또 다 담아줄 수 있는 또 정화시켜줄 수 있는 또 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 뭐랄까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쓰레기통으로 제 캐릭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이제 오늘 쓰레기와 쓰레기통이 나오는데 많은 어 관심과 또 정말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인물들의 내막 속에 정말 관계성이 짙고 정말 퀘스천 궁금증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아마 어 한번 빠져들면 어 벗어날 수 없는 마라맛의 어떤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아 그만큼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시겠다는 네 말씀 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쓰레기랑 쓰레기통 두분이 저의 셋의 캐릭터도 좋죠 사실 두분의 캐릭터도 굉장히 사실 좋거든요 드라마 안에서 그래서 네 그 포인트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어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10시 10분에 방송하니까 음 많이 기대해주시고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봤던 하이라이트가 전부가 아니고 더 재밌으니까요 보면 볼수록 안에 얘기도 많고 또 배우분들의 그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남자분들 케미도 좋고 기대 뭐 기대 뭐 지금 보셨듯이 기대하시면 그만큼 재미있을 거고 또 김완윤씨가 8년만에 KBS에 와서 8년만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촬영하면서 이 캐릭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뻐 irez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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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